자 이번 시간은요 그 314페이지 맨 하단이죠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mbs가 지문형도 있고 채권형도 있고 혼합형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니까요 그래서 그 mbs의 종류죠 저당 담보 증권의 종류 여기는 어쨌든 별표를 하나 하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얘를 구성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자금 수요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융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1차 시장이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차 대출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2차 그러면 이제 자금 소유자 주택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만약에 주택이 6억짜리고요 융자 조건이 3억 이자율 5% 기간 한 20년 이렇게 빌려줬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요 이 저당권 중에 만기간 10년 이상인 저당권의 명칭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여기 이 권위라는 의미가 증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저당권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자금 소유자로부터 원리금을 수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묶어서 저당 채권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2차 대출 기관은요 1차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 저당 채권을 얘네가 이렇게 확보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저당 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저당 채권을 사들이는 것을 풀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개의 저당 채권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이 저당 채권이라는 건요 지역에 따라 그죠? 만기에 따라 그 다음에 금액에 따라 그죠? 또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의 크기에 따라 조건이 다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묶어가지고 비슷한 애들끼리 그룹을 하나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기초해서 이거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증권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죠 그죠? MBS라는 것을 그럴 때 그 종류를 보면요 우리가 왜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MPTS라고 얘기를 했고요 채권형의 대표적인 것을 MBB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 둘이 기준이에요 일단 그리고 얘네를 구별하는 기준은요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이에요 그죠? 그리고 원리금 수치권이 있죠 이거를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MPTS는요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래서 원리금 수치권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러면 원리금 수치권을 갖고 있는 쪽이 조기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사들인 이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 권리를 이 기관이 갖고 있다가 전체가 만약에 한 내가 갖고 있는 게 천억짜리 정도의 저당 채권의 권리를 갖고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천억 중에서 만약에 100억 정도에 해당이 되는 MPTS를 발행을 하게 되면요 이쪽에 돈을 빌려 쓴 사람부터 원리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 100억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투자자에게 바로 이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게 되면 MPTS의 영문 명칭이 패스스루시라고 해놨죠 314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패스스루시의 의미가 뭐냐면 자동이처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자금 수요자가 원리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수수료를 공제하고 일로 넘겨줘요 그죠? 여기서 역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이 사람이 사들인 만큼에 대한 원리금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억 중에서 100억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는 투자자가 갖게 되는 구조가 그게 MPTS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누가? 투자자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이 MPTS라는 거는요 여기 있는 만약에 자금 수요자가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죠 그럼 더 이상 원리금이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발행은 30년 만기 한 종류인데 그게 수명이 일찍 종료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 315쪽에 가시면요 거기 니은에 유동화 중개관은 자신의 현금 흐름을 MPTS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산의 현금 흐름을 그래서 채무자로부터 수치된 원리금에서 일부러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부만큼 투자자에게 이전을 해요 근데 중간에 원금의 전부가 조기 상환하게 되면 투자자는 그때 일시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지급받게 되고 수명이 일찍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MPTS는 수익률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MPTS를 매입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 이런 것들은 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대신에 MBB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MBB의 조건은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MBB가 있었을 때 자 여기는요 모든 권리를 누가 갖게 되냐면 발행 기간이 갖게 돼요 발행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게 BB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글로 하면은 비읍비읍이니까 다 발발발 이렇게 그죠 MBB는 전부 다 발행자가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천억이라는 이 저당 채권이 있잖아요 이거를 일로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MBB는 뭐냐면 얘를 담보로 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자로부터 빌려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원리금은 투자자에게 지급되진 않아요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조건은 이자율 5% 기간 20년 조건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100억이라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여기서 제시하는 이자는 예들어서 한 3% 그죠 기간은 예들어서 30년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 조건으로 새로운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행기초가 되는 저기 있는 저당 채권의 모든 권리는 다 발행자가 갖게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BB 보시면 기억에 MBB는 발행기간이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인 거예요 즉 담보대출 채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요 이 담보와 금융기관의 신용이 기초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디귿에 보게 되면요 발행기간에게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으니까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기는 이거를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올 때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억 정도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게 되면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리을에 보게 되면 발행기간이 발행한 새로운 채권에 대해서 원리금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차입자하고 투자자 간에 자산의 현금 흐름이 연결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원리금 들어가는 게 투자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서 MPTS는 여기서 좋은 상황이 되면 여기서 수명이 끝나고 이게 다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MBB는 뭐가 보장이 되냐면 만기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기 상환이 돼서 더 이상 원리금이 들어올 게 없더라도 여기서 채권 발행하면서 약정한 기간이 있죠 그러면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무조건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을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만 만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합형이라고 돼 있어요 혼합형 MBS에서 보면 MPTV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MO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왜 혼합형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BB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은 MPTS하고 성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리금을 수치하는 사람이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하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혼합형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MPTV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서 투자자에게 원금하고 이자 중에서 이자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금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구성에서 보시면 채권의 저당권은 얘가 보유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그런데 원리금에 대한 것만 투자자에게 지급해 주는 거를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얘만 이 중에 얘만 여러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증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계층 채권 또는 다계층 증권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한 종류인데 얘만 여러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천억짜리의 저당 채권 중에서 만기가 비슷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를 찾아가지고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한 두 개에서 여덟 개까지 그룹을 만든다고 그러고요 그걸 우리가 트렌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A 트렌치는 만기가 한 5년, B 트렌치는 만기가 10년, C 트렌치는 만기가 15년, Z 트렌치는 만기가 20년 이렇게 해서 원래 하나의 저당 채권인데 이 안에서 이자율과 만기가 다양한 여러 개의 채권으로 나눠서 발행하는 게 다계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계층에 대한 특징에 대한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른 여러 가지 증권을 발행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16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증권이 대부분 CMO 계층으로 구성으로 발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도 소위권은 발행자 갖고 있고요 원리금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만기 때까지 보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콜방원과 부분적 콜방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5년 만기짜리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약정을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놔가지고 몇 년 이유가 됐을 때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조기 상환을 받아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거는요 어디를 잠깐 참고하시면 되냐면 328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328페이지 가면요 하단에 박스에 그림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선순위가 이제 1-8까지 해서 8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선순위 중에서 1년, 2년, 3년은 콜 조건이 없는데 옵션이 없는데 5년째서부터는 3개월 이후 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했어요 조기 상환하면 여기서 바로 더 이상의 원리금 지급을 안 해주면 수명이 일찍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5년짜리는 3개월 이후 콜이라는 얘기는 조기 상환이 들어왔더라도 내가 발행한 채권을 다시 회수하는 거는 3개월 이후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7년짜리는 2년, 10년짜리는 3년 이후 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5년짜리는 4년 20년짜리는 5년 이후 콜이라는 얘기는 이게 조기 상환이 들어왔을 때 그 이후부터 채권 회수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채권의 수명이 길면 길수록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은 보장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MBB는 만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콜방어라고 해서요 콜방어 개념을 보게 되면 얘는 전부 콜방어예요 만기가 보장이 되는 거고요 얘는 부분적 콜방어라고 그래요 일부분만 그러니까 콜방어 개념은 뭐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해를 구하겠나 이런 거죠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 있고요 약정 이자율이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기 상환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은행은 손해거든요 내가 5% 이자로 빌려줬는데 시장 이자율이 4%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약정 이자율이 5%인데요 시장 이자율이 4%예요 그럼 사람들이 조기 상환이 들어오면 조기 상환 받아서 다시 대출해 줘봐야 4% 이상 이자 수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해 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출 기간이 10년이면 10년 기간 중에는 절대로 네가 조기 상환할 수 없어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기간을 다 보장해 주는 거 그런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부터는 네가 조기 상환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 걸 부분적 콜방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발행자도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 수익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자기가 원리금을 받을 게 없는데도 투자자에게 계속 원리금 지급해 주면 자기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 이루는 시점에서 투자자에게 발행한 채권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콜방어 개념으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두 가지가 기준이 되고요 얘는 다계층이라는 거 그런 정도만 먼저 알아두셔도 훌륭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가면요 상업용 자당담보 증권이라고 해서요 CMBS라고 표현을 해줘요 근데 이 CMBS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대부동산 있죠 이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기초해서 CMBS를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러면 이 투자자는요 이거를 발행한 발행자의 신용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의 신용도를 중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원리금은요 이 임대료에 기초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임대료가 체납되지 않고 계속 지급이 될 테니까 자기는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 이 증권의 신용 등급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시험상에서 한 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냥 용어상에서만 인식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7페이지 하단에 가면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명시가 돼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증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부터 먼저 하시면 되죠 MPTS라고 했을 때 있죠 끝에가 S로 들어간 애들은 전부 다 투자자가 모든 거를 부담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MBB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발발발이라고 명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두 가지만 먼저 구별을 하셨을 때 MBB, BB니까 발발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죠? CMO에 대한 것만 다계층 여러 개로 돼 있다는 거 그런 거 먼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택금융공사라고 있어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거기 설립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아까 저희가 제가 코모커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나와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국주택자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있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하고 그 다음에 코모커하고 이걸 합쳐서 주택금융공사를 설립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공사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 법에 기초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됐고요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열리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주택금융공사의 그때 당시에는 모기지론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명칭을 공모를 해가지고 보금자리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3년 만기상환대출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얘네가 들어서게 되면서 모기지론을 판매하면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318페이지에 보면 얘네가 설립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이렇게 명시했을 때요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채권시장이 발달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당채권에 기초해가지고 저당채권의 유동화라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에 관련되어 있을 때 지급보증이나 이런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요 업무를 보시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이 있고요 주택보증과 주택연금에 대한 공급이 있죠 그런데 결국 주택연금도 공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동화증권이라고 해서 MBS 또는 MBB를 발행한다고 319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에 보시게 되면요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이 있죠 얘를 기초로 해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MBB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발행은 MBS, MBB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MBS가 이게 CMO 성격이에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발행하는 거는 이거 한 종류 정도 발행하고 있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온 거예요 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가 취급하는 주요 업무 중에서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19쪽에 가면 보금자리 일반형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데요 이 보금자리론도 보게 되면요 U보금자리론, 아낌이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은 금리 등에서 약간의 혜택 같은 것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여기 있는 보금자리론의 신청 대상이 있죠 민법상 성년이 있죠 다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제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이 돼요 이거는 이제 전혀 이쪽에 지식이 없는 분이 그래 주택 보금자리론 대출해 주는데 외국국적이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을 또 대출해 주나 이거 갖고 또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상 주택은 등기부상 주택이 되고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이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최대 3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요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까지 30년짜리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요 30년이 되는 시점에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연령이 77세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20년 정도가 제일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더 나은 보금자리론도 있고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뭐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상 시장에서는 322페이지에 있는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323페이지에 있는 적격 대출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얘들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적격 대출이라는 거는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대출 조건에 부합되는 대출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일반 보금자리론보다는 융자 조건이 조금은 얘네가 좀 나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대출 신청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적격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을 해주려고 하고 이것도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바로바로 소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시험이 안 나와 있고요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해서만 정리 정도 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요 예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여기는 주택연금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요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된 거죠 원래는 얘가 60세 이상이었는데요 만 55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가입 요건 중에 보면 가입 가능 연령이 있죠 연령이 55세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조건이 뭐냐면 부부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재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내인데 우리 내국인 길에 재혼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뭐 동남아 쪽에 있는 이렇게 해서 재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더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기준에 가지고는요 9억 원 이하여야지 된다라는 거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9억 원을 초과한 2주택자가 되면요 3년 이내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대상 주택이 있어요 대상 주택에 보게 되면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죠 그런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주거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얘들도 이제 영역이 확대가 된 거예요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 이게 이제 나중에 대상 우리가 이제 그 연금을 지급을 하게 됐을 때요 뭐 이런 거죠 원래는 이제 연금을 신청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신청인이 사망을 하시면은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은 연금 신청이 안 돼요 배우자가 이거를 갖다가 승계를 해서 계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때요 예전에는 이 승계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승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녀 동의 없이 그냥 원하면 승계가 가능하도록 예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뀌는 내용 중에서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음 거기 이제 부부 모두 종신보상인데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 리을에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혼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재혼한 배우자는 이거를 받을 수는 없고요 예 그러한 다음에 이제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이 연금이 지급되는 통장 있잖아요 예 통장을 별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쪽은 압류나 이런 게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6월달 정도 예 이렇게 또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거는 공지를 해서 자료를 해서 공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추가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어쨌든 간에 바뀐 것 중에서는 연령이 일단 낮춰졌다는 거 그래서 31회 때 여기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런데 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이후로 이제 되고 추가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바뀌는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나중에요 그 325쪽에 가면 거기 중간에 8번에 보면 합리적인 상속이라고 이렇게 명신해 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 연금 신청이나 배우자가 다 사망을 하면 청산해야 되잖아요 청산할 때 혹시 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대출받은 거에 비해서 주택가치가 좀 낮을 수도 있잖아요 모자라는 거는 주택금융공사가 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는 것 있으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요 이 연금을 주택금융공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요 시중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를 대신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생활비조로 매달 생활비 대출해 주고 나중에 만약에 청산을 했을 때 돈이 부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했으니까 거기서 책임져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연금 신청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택연금의 325쪽에 가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주택연금에 따른 연금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고요 중간에 조기상환도 가능해요 근데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주택연금은 조기상환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326쪽에 하단에 가면은 모기지론하고 영모기지론이라고 돼 있죠 이 모기지론이라는 게 일반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출금액이 점점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왜 상환하니까 그죠? 근데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생활비 쪽으로 대출을 받는 거니까 얘는 가면 갈수록 대출금액이 점점점점 늘어나는 구조니까 둘이 서로 상반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비교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전에서는 두 개를 비교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알고 계시라는 정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주택연금 말고도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상점을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 인용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연금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확대되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다만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지만 농지연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운영하고 있구나 아직은 산지연금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그게 확대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자당 재권 유동화 제도를 해서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거는 주택금융공사인데 일반적인 업무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그리고 330페이지에 가면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있어요 여기는 별표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또 관리론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